뭐 심으려고? 뭐 심으려고? 아니 모래를 심으려고 모래를 심으려고? 그럼 뭐가 나와요? 감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? 그래서 주안이 감자 뭐 하려구요? 음.. 요리하려구요 감자를? 무슨 요리 할거에요? 어.. 응? 어디? 뭐지? 밥? 맘마요리 할거에요? 감자 언제 나와요? 감자? 왜 저 나와요? 감자 기다려봐 기다려봐? 그러면은 감자 저기 뭐지? 응? 독일어로? 감자가 뭐야? 응? 감자는 심으려고 감자를 심으려고 그래? 요리가 심으려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감자 먹으려고 지금 하는거에요? 응 감자가 독일어로 뭔데요? 감자가 감자가 아 그래요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아는거야 이 단어를 아는거야 주안이가? 예수님을 나눠주신거에요 예수님이 나눠주신거에요? 모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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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주는거야 누가 아니 선생님이 아니 카톡플이 안좋아서 안해줘요 그래? 응 주안이 카톡플 좋아해요? 응 이따 수고하 예수님 그 tänker 예수님 너무 좋음